그래서 다음 곡 이제 정말 몇 곡 안 남았어요 여러분 조금만 참아주세요 지금 혹시 아이 물어봐도 됐나? 지금 여기에 빈츠가 몇 분이나 와 계시나요? 빈츠는 손을 한 번 들어주세요 오! 안녕! 안녕하세요 우와! 빈츠다 제가 지금 저를 근데 지금 암브레드 투어 가지고 제가 노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힘을 얻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은 핸드폰에 힘을 좀 빌리려고 하는데 다들 핸드폰에 후레쉬를 한 번씩 켜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아 다 안 켰어 키면 노래 해야지 아 와 별 같애 다음 곡은 사랑노래인데요 다들 엘리샨 캐스님의 명곡이죠? If I and Got You라는 곡 다들 아시나요? 모르셔도 들으시면 딱 딱 오! 이 노래! 사실 그 노래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은 감사합니다.